이번에 제가 묵기로 한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선택한 라인 파혼 루틴 파트입니다. 여기가 빌딩 A의 입구고요. 빌딩 A하고 빌딩 B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빌딩 A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인가 콘도 입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있는 옆모습이 있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센트럴 라파에서 굉장히 컸었고요. 로터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물을 휙 올려다보면 굉장히 건물이 높죠. 그리고 건물 A와 건물 B를 이렇게 걸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건물 A와 건물 B를. 이게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잘 선택을 했고요. 하루에 1250바트.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위에 높은 건물도 있는데 다른 오픽스 건물인지 콘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흰색 건물이 빌딩 A 어두운 색, 검은색 건물이 빌딩 B 그리고 두 개의 콘도 앞에 이렇게 너무 예쁜 정원이 있고 커다란 나무들이 있고 연못에 고기들이 놀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방구 구경은 아직 못했습니다. 방은 아직 배정을 받지 못해서 코스트하고 만나야 됩니다. 하여튼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로고가 있어요. 커다란 로고가 있고 이게 입구입니다. roundabout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여기가 로터스의 주차장입니다. 라인 파혼 요틴 파크 콘도고요. 에어비앤비로 찾았습니다. 1박당 가격은 약 1200바트 굉장히 저렴하죠? 방을 좀 둘러보면 이렇게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에 식기들이 쫙 있고요. 여기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왠지 여기에 인덕션이 아니고 이렇게 인식을 해먹을 수 있는지 뭐라고 해야 되죠? 화덕 저 이제 라면들은 제가 사다 놓은 거고요. 식기들이 있고 이 집주인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모든 집기들을 다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으셨고 제가 왔을 때도 손수 나와서 맞아주셨고요. 이렇게 집기를 도리도 뭐가 많습니다. 목걸이도 많고요. 여분으로 준비해 놓으신 게 많아요. 자기가 여러 군데 지금 이 콘도에만 여러 군데 방을 가지고 있다. 넓은 방이나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을 쭉 더 둘러보면 이렇게 세면대 토일렛 그다음에 단단 밖에도 여기는 샤워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콘도가 다 그렇죠? 샤워 샤워물도 잘 나와요. 샤워물도 잘 나오고 수건들은 제가 쓰고 나서 걸려있는 거고요. 냉장고 위에 물도 제가 로터스에서 사다 놨습니다. 콘도 바로 악기 로터스입니다. 그래서 시장 보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식탁이 있고 냉장고가 크죠? 냉장고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사다 놨고 이게 거실입니다. 거실이 앤틱 스타일로 참 잘 꾸며 넣으셨어요. 이제 침대가 보이고 거실에서 거실 장식들을 보면 참 이쁩니다. 메오콘이 있고 그 앞에 TV가 있고 와이파이 공용지가 있고요. 침대를 보면 침대도 너무 잘 꾸며 넣으셨어요. 침대도 너무 잘 꾸며 넣으셨고 여기 앞에 책상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화장대라고 해야 될 텐데 책상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전망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라드프라워의 대로변에서 뒤쪽 안쪽으로 들어온 쪽의 모습입니다. 베란다도 굉장히 좁지 않습니다. 베란다도 길고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콘도의 반대편 복도의 반대편 콘도는 이 콘도의 백미라고 해서는 가든 가든이 보이죠. 그런 방을 렌트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나중에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방에 전개 아닙니다. 이게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요. 저는 지금 라인 파혼요틴 파크 빌딩 비 앞에 정원에 나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빌딩 A와 빌딩 B가 같은 정원을 공유하는데요. 빌딩 B는 훨씬 더 고급이에요. 싼실이라고 앞에 써있던데 빌딩 B가 빌딩 A보다 훨씬 고급이에요. 저는 정말 빌딩 B는 완전히 다른 건물주하고 봐도 될 것 같아요 1등비가 훨씬 낫다 로터스를 관통해서 나오면 풍길이 나옵니다 풍길이 나오고 풍길을 건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길을 건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여기 앞에 보니까 BTS 역에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네요 BTS 하약 라트라워 역이겠죠? 바로 앞이 센트럴 라트라우네요 가다보면 라이프 라트라워도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에어비앤비도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라이프 라트라우 밸리를 지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센트럴 라트라우가 나오게 됩니다 BTS 하약 라트라우드 여기는 BTS 세나니컴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식당인데요 여기에 주 메뉴가 쌀죽이라고 합니다 포리찌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네요 손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손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악명롭습니다 이게 남니야 밥 보쌉 이라는데요 돼지고기하고 이쪽에 콩 같은 건데 그걸 넣고 튀겼어요 다진 돼지고기 볶음 그 맛일 것 같아요 이건 이 집의 명물인 쌀죽입니다 이건 이 집의 명물인 쌀죽입니다 쌀죽 이게 여기 명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돼지고기 쌀죽 그리고 스윗 소세지 스윗 소세지입니다 이게 치앙마이 사람들이 이걸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치앙마이 사람들이 이걸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이산사람들 그리고 쥬 그리고 돼지고기 볶음 굉장히 단촐합니다 이게 돼지 내장을 튀긴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맛이 괜찮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안 물어봤네 그래도 맛있네요 돼지 내장 뚜김 근데 맛있게 보인다 아로이 룩스 아로이 소세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야채 그리고 돼지고기도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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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